오, 타이타닉 운전해야겠다. 빨리. 오, 빨리 다음 항구에 가야지. 왼쪽이라고? 안 돼, 왼쪽에 빙산 있잖아. 그래도 항구가 왼쪽이니까 안 부딪히면 되지. 어, 빨리 빨리 빙산에 부딪히지 않고 왼쪽으로, 왼쪽으로. 아, 빙산이다. 망했다. 빙산을 건드려버렸다. 여러분들, 제가 빙산이 건드리는 바람에 타이타닉 선이 구축을 할 것 같습니다. 탈출 준비를 해주십시오. 네, 저 걱정 안 해도 돼요. 네, 제가 잘못해서 이거 침몰한 거니까. 와, 진짜 침몰하고 있네. 왜 그래? 뭐? 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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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흠 슛 구독 어? 지금 전화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전화 끊겨 딛 어? 전화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네 알겠습니다 내냐내 띄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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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ı ότιME 우와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전화를 했지? 타이터닉 침울한데 침울아 나가는게 침울아 나가는거 있다 침울아 나가는거 침울아 나가는거 침울아 나가는거 침울아 나가는거 어 오 큰일났네 내가 빙산을 건드린 바람에 털턴에게 질문했다 내 질문한건 아니고 주문하고 있다 나 괜히 나 때문에 내가 운전만 잘했어도 저기요 뭐야 뭐가 방금 바다로 빠졌었는데 저기요 손님 어 손님 벌써 탈출 어 탈출하고 있네 탈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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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잉 우잉 그런데 그런데 손님! 그쪽에 있으면 안 됩니다. 주물해요. 오! 조작석이! 안돼! 안돼 안돼 굴뚝 하나가 부러졌어 내가 괜히 빙산에 건드는 바람에 타이타닌이 침물란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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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지 파 구 부력 부력 덕분에 어 어 큰일났네 나 때문에 사람들이 다 탈출했다 나 빼고 난 탈출 못했다 살려줘 안돼 왜 손님들이 나만 두고 간거야 안돼 나 좀 살려주세요 저기요 저기요 저 좀 살려주시라고요 손님 손님 안돼 Erst 아 요거 감사합니다.